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타디에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강의하고 있는 고정훈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2017 세계사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2017 수능 세계사를 응시하려는 분들, 이 분들이 반드시 수업하기 전에 한 5분, 10분이라도 좀 듣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8월에 세계사 능력검정시험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은 한 번만 치겠지만 후년부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시험을 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계사 능력검정시험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기업 입사, 사실 지금 수능보다 더 핫한 시험이 대기업 입사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기업 입사시험에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식이라고 하는 곳에 역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 삼성 같은 쪽은 지금 세계사 문제가 한 40문제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을 입사하려는 분들이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사 능력검정시험이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삼성이나 이런 주요 대기업에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산점을 주는 방향으로 이미 거의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세계사 능력검정시험도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준비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년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사 쪽은 제가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사 쪽은 이종길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겁니다. 사실 세계사는 워낙 소수 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롭게 외롭게 제가 세계사 강의만 지금 만으로 15년을 했습니다. 이종길 선생님도 세계사 강의를 만으로 12년을 하셨습니다. 사실 세계사를 워낙 속대말로 응시자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소수 과목이고, 한마디로 말하듯이 이걸 수업해서 먹고 못 사니까 대부분 세계사를 거의 강의하시지 않죠. 그래서 세계사를 강의, 전공자로 저는 동양사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종길 선생님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셨는데, 서울대 서양사학과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연합강의를 한 지가 만으로 4년, 올해가 5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사는 워낙 강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 앞으로도 그렇고 저희 수업을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감옥이 7차 개정 과정에 오면서 생겨났죠. 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감옥과 세계사라고 하는 감옥은 아주 상관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지리, 세계지리가 시너지 효과가 높은 것보다 아마 더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윤리하고 윤리와 사상을 같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연관성이 높을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겹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 세계사 중에서 유럽사가 한 45% 그 다음에 비유럽사가 한 55% 이런 정도로 비중을 갖고 있고 실제로 출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럽사 중에서 가장 대부분이 중국사, 일본사,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사인데 이 부분은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감옥에서 다루는 범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같이 하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보면 삐져나간다고 표시해 놓은 건 서아시아 쪽, 그 다음에 인도 쪽, 이건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감옥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비유럽사에서 약간 겹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는 다루는 범위에서 보면 한 45% 정도는 더 겹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감옥의 성격은 좀 달라요. 이 동아시아사가 주로 관계사 중심이죠. 한중일, 베트남, 몽골 이런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역사 속에 같음과 다름을 계속 추적하는 그런 관계사 중심의 감옥이라면 세계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건 문화사죠. 동사형의 어떤 역사 전개를 쭉 한번 개괄적으로 다루는 그런 감옥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같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둘 다 이제 소수 과목이라서 선택하는 데 조금 주저함이 있을 텐데 만약에 흥미가 있다면 같이 선택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요. 우리가 이제 심플합니다. 개념 표현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고 파이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이제 사회탐구도 굉장히 많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택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는 감옥은 만점이나 1등급이 무조건 목표입니다. 뭐 예를 들어 문과 상위권, 문과 상위권 학생들은 무조건 이 사탐은 만점이나 1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도 진짜 어영구영 한 3등급 맞기는 정말 쉬운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사가 이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양사다. 그럼 이제 20문제 중에서 중국사가 딱 정확하게 7문제에서 8문제 나옵니다. 그렇죠. 평균되면 7.5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사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 한 문제 나오고, 서아시아에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0.5개 나오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사도 정확하게 이 7.5문제가 안분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고대사의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위진 남북조에서 수당까지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게 북방민족에서 한 문제, 송에서 한 문제, 명청에서 한 문제, 중국 근대사에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엄청 방대한데 나오는 주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 공부해서 좀 범위가 방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거지 막상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3등급 정도까지는 그냥 거저맞습니다. 수업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무조건 3등급은 받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세계사도 요즘에는 이게 1등급 밖에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세계사 같은 과목은 조금 좀 많이 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사를 정말 너무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해서 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거의 반점 아니면 1등급을 거의 맡아놨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사도 반만이 보시면 안 된다. 3등급 정도까지는 그냥 거저먹는 거지만 1등급이나 반점 받으려면 이것도 상당히 멈춰.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3개의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편입니다. 개념편에서 무조건 수능 세계사 또는 세계사 능력검정시험에서 나올 만한 것은 100% 다 다룹니다. 만약에 저나 이종길 선생님이 정말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들인데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십수년 동안 수능 강의를 하면서 만약에 6월, 9월 평가원이나 수능에서 우리가 안 다룬 게 한 번이라도 나왔으면 우리가 후설수에 올랐겠죠. 엄청 조터졌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나온다고 나온다고 강조를 했는데 결국 안 나온 사례는 있지만 저희들이 가르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제가 세계사 강의를 하는 만으로 15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개념편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수능이든 앞으로 생기는 세계사 능력검정시험이든 간에 나올 만한 이야기는 다 다룬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 수업을 합니다. 문제풀이는요. 닥치고 문제만 풀면 사실 못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제 한 절반은 문제풀고 그러니까 절반은 핵심 정리하고 한 절반은 문제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은 겨울방학 때 했던 개념을 한 절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이렇게 좀 감을 익히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9월 평가원을 치고 나서 이걸 반영한 게 바로 파이널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강좌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3시간짜리 3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만점 받으려면 이렇게 3개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다들 이제 패스를 끊어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패스를 끊으면 어차피 이게 다 들어가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시간이 없으면 배속을 좀 늘리더라도 1.4배속, 1.6배속 이렇게 배속을 좀 늘리더라도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정시간이 국영수 감옥 때문에 정시간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개념편 파이널 또는 개념편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한 두 과정 정도는 따라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뭐 EBS 이슈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뭐 EBS 70% 반영한다더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EBS 봐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뭐 수험생들이 알아서 만점 1등급 다 받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은 EBS 교재를 분석하고 이걸 여름방학의 문제풀이 반이나 파이널에 분명히 반영을 합니다. 분명히 반영을 해요. 특이한 문제들, 특이한 자료가 들어간 거 이런 거 반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뭐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들을 믿고 이종규 선생님하고 저를 믿고 EBS 교재를 전혀 안 봐도 아마 장담 큰데 불이익은 없을 거다. 알겠죠? 근데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 나는 지금 세계사를 반드시 만점받아야 된다. 나는 진짜 하나라도 틀리면 너무 찝찝해서 난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EBS 수능 특강을 가인은 듣지 마시고 그냥 책 사다가 푸십시오. 알겠죠? EBS 책을 개념편 겨울방학의 수업 듣고 나서 학기 중에 틈틈이 복습 삼아서 EBS 수능 특강 한번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거의 퍼펙트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이 십 수년 동안 저를 믿고 이종규 선생님하고 저를 믿고 지금까지 열공해서 세계사회 관해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십 수년 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큰 문제 없이 완강하고 반복하신다면 아마 정말 큰 문제 없이 6월 9월 평가원 1등급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수능에서도 만점 또는 1등급 반드시 나올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겨울방학에 수행하고 같이 한번 열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